야 와 형님 진짜 무섭네 빠졌어 야 오늘 근데 진짜 웃겨진다 아니 야 나 저거를 아니 잡았는데 헛삭 잡아서 안 찢어지네 선생님이 혀도 따라갈 때 이렇게 어떻게 따라가는 줄 알아 보통 이렇게 따라가야 되잖아 접어야 됐네 아 참 야 야 야 하지마 내가 보잖아요 가만히 있어 내가 보는데 형까지 그렇게 안해 어 얘는 너무 형을 혼내 형이 보고 난 이러부터 형 쳐다보잖아 아 왜 이렇게 아 진짜 좋아 야 여기다 올라갔다 이렇게 다시 내려가자 이렇게 하면 안 돼 아 내가 목 잘 안 했어 나한테. 방송을 봐요, 공구. 개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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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무슨 영혼을. 집에서 개 키워요. 잠깐만 개리야 개리야. 나 이름이 사람 이름인데. 개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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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난 너 좋아해. 개리야. 회장님. 물 왜 흘렸지? 개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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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zer잉. 연합이잖아. 하러 떼주고. 약. 약. 그런게 우리 또. 한 명만 있어도 공격 못 한대. 응. 너 네가 띠으면 얘가 하면 되고, 얘를 띠으면 니가 하면 돼. 그러면은 나 이따 우리 낚시할 때도 도움받아야 되지 않을까? 그렇지. 너네는 이따 걸가면 내가 왕이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왜냐하면 너넨 못하니까. 너로 과일로는 아무것도 먹자. 그러니까요. 그냥 휴식이야. 우리 공부 먹고 휴식으로 가면 되지. 그렇지. 그리고 난 잇잖아. 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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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내가 얘기했잖아. 내가 얘기했잖아. 제 거. 제 거. 우리 지금 한 번 갔다가 다시 마주치면. 에이. 지금 시간이 없어. 시간이 없어. 선생님 한 번만 봐주세요. 저희 지금 제가 마주했잖아요. 제가 마주치지 마세요. 원래 이러는 거야? 근데 형님 봤어 이거. 딱 뜯는다니까. 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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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일단 여기부터 정리를 하세요. 선생님. 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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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겁이 많아. 인팔라 형하고. 어휴. 야. 가위가 얼마나 해. 저요? 띠이. 지면 깔끔하게. 둘이 깔끔하게. 야. 야. 난 힘들어 죽었어. 그냥. 야. 야. 난 왜 그런 제의를. 야 그런 제의를 왜. 아래에다 너무 껴 입었어. 나네 오르크. 아유 형 내 버릇은 거 그냥 더 입었어. 또 입었어 또. 계속 힘들어 죽겠다고 좀 추석하자 그러면 계속. 가위바위바 한 번 해. 나 진짜. 묵집방? 깔끔하게 띄게. 묵집방. 묵집방. 진짜 약속수 주셔야 돼요? 그래 에이 사람. 내가 딱 하면. 니가 오른손이니까. 가위바위바위바. 어? 제발. 빡! 쟤! 무! 빡! 벡! 지! 빡! 묵! 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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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이!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있었어. 야 야 야 야. 야! 아니 무슨 절을... 아니 유재석 절이야? 원래? 야! 지금 우리 다 간 놈이야! 왜? 왜? 강했어! 나는 벌써 나 떴어! 벌써 떴어! 나 떴어! 나 떴어! 재석이 해야돼! 얘 가입하면서 졌는데 치사하게 두었구나! 우리 하나 남았다니까! 하나 남았어! 아니 재석이 저거는 치사하다! 아니 왜 치사했어! 이 사람이 뚝이라고 해서 지니까 도망가는 거야! 정국아! 정국아! 너라고! 아 뭐해! 야 너네 뭐하고 있었어! 아 뭐해 기다렸잖아요! 뭐라고 해야 되는데! 쟤들 재석이하고 어디 갔어? 어떻게 됐어요? 지금 게리 형 거 떴었어! 게리 형 거 떴었어? 응! 그럼 재석이 형 거 샀어! 야! 게리 형 거 샀어! 왔어! 왔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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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님 빨리 들어와! 형님 빨리 들어와! 우리가 없어서 그래. 안 돼 얘는. 빨리 들어와. 얘들 또 도망가잖아. 우리 도망간다니까. 잠시만요! 들어와! 유석이 형! 들어와! 유석이 형! 야! 아저씨! 아! 아저씨! 아저씨!